2010년 이후 십수년째 재무 역할을 겪은 CJ푸드빌이 최근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단기 순이익 확대를 통한 결손 등 감소와 무상감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 확충에 성공하면서 십수년간 이어진 자본점식에서 탈출했습니다. 여전히 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업체 측은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강화를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자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CJ푸드빌의 자본총계는 1328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07억 원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78억 원에서 714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결손금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CJ푸드빌이 최근 3년간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2020년까지 490억 원 적자를 기록했던 영흑은 2021년 41억 원으로 흑자 전환한 이후 2022년 261억 원, 2023년 453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확대됐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57.90%에 이르던 자본점식률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는 특히 2010년 처음 자본점식을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자본점식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다만 결손금과 부채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손금은 1531억 원으로 단기순이익 대비 4.28배 높았습니다. 단기순이익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 시 결손금이 해소되기까지 4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채비율 역시 지난해 말 300.71%를 기록했습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아이비토마토와 통화해서 국내에서는 출점 제한 등으로 외형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글로벌 중심으로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난해 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긴 했지만 기존과 대비하면 크게 개선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지금